지금 임시 거처로 논대를 집을 옮겨 주려고 해요 깡돌이 집 먼저 여기다가 이제 개집을 우선 옮기고요 그 다음에 깡돌이가 뛰어 놓을 수 있게 이 공간에다가 와이어 줄을 연결해 주려고 해요 일단 여기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깡돌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거야 이제 여기가 원래 다 키울라고 기러기랑 만들어 놓은 건데 결국에 집에 임자는 따로 있네요 깡돌이 니가 이 집에 주인이 됐습니다 거짓말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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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